26번째 250 마지막에 남은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.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번 못 버튼거에요? 아 랜덤 색이 보다 보다. 시작 시작해 출발합니다. 과연 마지막 마지막에 남은 친구는 누가 될 것인가 먼지의 26번째 림의 모습은 과연 자자 하나씩 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. 아일리엄바나 나가리가 됐고요. 다 떨어집니다. 다 떨어집니다. 마지막은 과연 과연 다 떨어집니다. 남은 캐릭터는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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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떨어집니다. 과연 남은 캐릭터 아크 칼리 캡틴이 보이는데요. 아크 칼리 캡틴이 보이는데요. 과연 아 칼리냐 그냥 과연 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칼리 레벨이 높 어 뭐야 갑자기 휘소 친구 한명이 등장했어요. 나 뭐야 다음 캐릭터는 예상치 못한 친구가 등장합니다. 비숍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. 비숍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. 과연 다음 캐릭터는 비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 그냥 음 아 아 아